프로텍틱 350 시리즈는 2바디의 미러리스 카메라와 렌즈들을 수납하기에 적합합니다. 이 깊이 자체가 세로그립 바디를 수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러리스 렌즈와 카메라를 수납했을 때 사이즈가 딱 맞고 3개의 렌즈와 플래시, 충전기, 동조기 등을 수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이 맥스피 시스템을 역시나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파티션을 빠르게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역시나 수납이 가능한 것이 맥스피 시스템의 장점입니다. 이 맥스피 시스템을 역시나 수납을 입력한 것이 많습니다. 감사합니다.